대단해! 대단해! 말해질 때 아니냐 너 Don't wanna stay 나의 놈 너와 너한테도 하늘들이 달러 말해질 때 아니냐 너 Don't wanna stay 나의 자고 다시 끝날 때라 너처럼 이제 나는 넌 법해 문을 열었요! 오너라 오너라 나 나 나 나 나 모르셨 날씨가 좋구나 날씨가 아주 따뜻하구나 누가 여기 서진다 날씨가 참 좋소 따뜻하구나 아주...하구만 우리가 멋지구만 모두 옷이 살아올 그렇소 휘닛들 형 오늘은 뭘 하면 좋을 것 같소 오늘 아, 갈등어 무엇을 할 건... 무엇을 할 건가요, 오늘? 오늘 뭐 하나요? 자, 오늘 투두는 오늘 투두 여러분, 뭐 할 거 같으세요? 어, 재기차기 한복을 입었으니까 마담놀이, 민속놀이를 해봤습니다 마담놀이, 민속놀이 썰매 타기 아이돌? 아, 칠 수도 있겠네요, 아이돌 자, 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설득집 편을 준비했습니다 아, 설득집 설득집 설날과 어울리는 여러 전통놀이를 해볼 텐데 가장 잘하는 멤버에게 저 안쪽에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왕세자 공룡포 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공룡이요? 공룡포야 그게 망토 빅섬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왕세자 그는 권력이 주어지고요 어 좋소, 좋소 좋습니다 시작해볼까오 몰입하네 우리 다 같이 투두두 놓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게임할까요? 네, 좋습니다 빨리빨리 외쳐, 빨리받쳐 그럼 모두 준비됐소 준비됐소 하나, 둘, 셋 투두두 자, 그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디야?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나한테 어, 어 따뜻하네요, 여기 아, 여기 따뜻합니다, 아주 여기가 기와 집인가요? 편한, 맞아요 자, 투두두 공격적으로 하기 앞서 먼저 첫 번째 왕세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면 왕세자가 여러 명인가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쵸, 바뀔 수 있죠 아, 뺏을 수 있네 뺏을 수 있네요 아, 나 또 좋네 1대 왕세자인가? 1대 왕세자 첫 번째 왕세자 선발 게임은 알까기입니다 아, 역시나 알까기 aqui 괜찮네, 알까기 자, 수빈 도령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내가 한 수 가리쳐 주겠어 와,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먼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하겠소 뭐야? 세 번 쳤는데 다 난 하기만 해 한 세 번 쳤는데? 정보해요 무슨 소리예요? 커플 카드 아, 이거 너무 살새잖아, 내가? 아, 걔는 쳤다가 낙일까 봐 뭐 아닌 거야? 우석에 하려고 했는데 뭐야 와, 긴장감이 이렇게 없을 수가 언제 끝나냐? 아니, 근데 야, 너 치는 거 많은 거야 오케이, 어느 정도 치는 걸로 하죠 그래 하나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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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끝나냐? 야 너 치는 거 많은 거야? 어느 정도 치는 걸로 하죠 그래 오빠 커버하는 거 봐 이거 공격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자꾸 긴장감 있다 자결한다 와 야 혼자 두 번 들었어 네 난 여기서 빠지겠어 그럼 제가 하면 되나요? 오십시오 또 이게 알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좀 더 고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해요 알 까기 어려워 근데 고른 알 못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못하네요 순식간에 끝났어 세 개 중에 두 개를 와 두 개를 내 손으로 자 들어오놔라 안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자 먼저 하세요 네 오 오 오 과연 윤준이 형 잘한다 오 너무 잘 됐다 오 오 오 내 바둑 형 잘 깐다고 오케이 자 오케이 이거는 오 오 잘해 잘해 오 택 오 오 오 오 1대2 1대2 이렇게 공정하고 깨끗한 경기 이렇게 공정하고 깨끗한 경기 이거 제가 봤을 때 알록 가는 것보다 낙으로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드러노라 드러노라 약간 굳이 상대를 치려고 안 해도 치는 척만 하면서 자기 와서 죽어져 그냥 선수를 고르겠습니다 아 너무 웃겨 놀라워 생긴 게 더 더 못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네 그 못하는 사람한테 첫 번째로 주는 거도 오 오케이 빨리 고르시오 안 안 내 안 내 안 내면 진 건가요 여보 호 호 호 오케이 먼저 하세요 오 아이 소심해 오 오 오 오 오 차른다 오 오 네 망했다 오 다들 안 놀아봤구나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해봤자 오목을의 집 근데 어디 가서 알까기를 했겠어 전 알까기 장기로 했는데 와 야 진짜 잘한다 우와 이거 뭐하는 애지 야 너 질 거 같아 진짜 잘한다 야 정확한 이게 미끄럽게 이렇게 태현이가 중지나 이걸로 치는 게 아니고 다 엄지로 치는데 되게 정확하게 해요 아 내가 좀 아 좀 무서운데 이 탭의 기운이 가득한 흰 도를 다 빼고 태현 전하 태현 전하 믿고 있었습니다 야 태현이 진짜 잘한다 알림 증거 가이 마이 보 누가 이렇게 딱 보여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아니 확실히 모르는 거야 미끄러워 잘 가 왕은 내 거 왕은 내 거라고 왕은 내 거라고 야 잘한다 뭐야 와 진짜 잘한다 밥 먹고 알까기만 했나 봐 잠시만 번의 매치 저랑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오케이 휴닝이 다섯 개로 해 여섯 개로 해도 돼 저 다섯 개로 하겠습니다 야 넌 자존심도 없지 다 자결할 때 다섯 개로 하라고 바로 다섯 개 하는데 다 자결할 때 저 먼저 해도 괜찮았어 형 먼저 해 야 야 형 뭐 사장님 준비했다 잘 가 우와 뭐야 우와 바로 3 대 3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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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야 하나로 좀 떨어뜨려 봐 아유 떨어뜨리려 했더니 자기 거 떨어뜨리려 봐 아유 진짜 넌 뜻이 아니다 왕세자가 정해졌습니다 네 왕세자가 정해졌고 우리 태원 노령이 이제 입으면 됩니다 태원전화로 태원전화로 태왕세자 휴닝카 씨가 입혀주세요 아 태원 세자 아 좋아하네 와 야 항상 범에 왕은 태원이었어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우선 이거부터 입히게 했어 네 전화 전화 8 6 여기 있습니다 어디가 8인가 여기가 8인가 신화가 많이 어리버리한데요 조용히 해야지요 볶을 순 있소 아니요 아주 잘 어울리시옵니다 야 야 백성 여러분 아 태원전환 압수 태원전환 압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왕세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1대 왕세자 갈까요? 그럼 다음 민속놀이로 주 도 다음 민속놀이로 그러면 두두 해주세요 다음 윤석열으로 두두두 세자 저 화납시오 세자 저 화납시오 세자, 감세자 납시오 감세자 납시오 오셨어 아이고, 세자 아, 여기 뭐야? 기사에 나옵니다 세자, 여기 세자님 여기 천하 네 아주 좋구만 자, 지금 이제 할 게임이 딱지 치기인데 설마? 딱지를 만든 종이가 필요하지 않은가 아, 맞쌉니다 맞쌉니다 그렇게 얇은 종이로 그 종이를 내가 맘대로 나눠줄 수 있네 아, 이걸 이걸로, 이걸로 딱지 치고 싶은 사람 이거 저, 전하, 전하 저는 자, 이런 다두, 다두 바다 비닐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좀 멀쩡하게 생긴 종이가 있고 한지가 있고 엄청 부들부들한 한지가 있고 신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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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문지가 그리고 A4용지 두 장 아, A4용지 좋네요 하나만 피하면 되겠네요 전하 갖고 싶은 종이가 있는가 저는 신문지가 갖고 싶습니다 신문지 갖고 싶은 종이가 있는가 A4용지가 갖고 싶습니다 A4용지가 갖고 싶습니다 A4용지가 갖고 싶습니다 전하가 갖고 싶습니다 아 오, 주고 싶은 마음이 세 명? 세 명? 세 명 저는 A4용지를 바라는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 아, 잠시만요 안 내면 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아 선물입니다 역시 전하의 버드랭돌리 멋있습니다 전하 올바르신 선택입니다 아, 장난하지 말고 도달지 마시오 그냥 받으시오 아, 장난하지 말고 도달지 마시오 도달지 마시오 있는 대로 받으세요 이겨보겠어 자, 이 영롱한 친구가 갖고 싶다 아무도 지원자 없는가 아무도 지원자 없는가 미쳐요 알겠다 아, 이거 괜찮을 거 같아 아, 이거 괜찮을 거 같아 바로 주네 냄새 나 대박이다 둘에게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어 신문지와 아이폰 용지 반대로 저 손을 밖이어서 예상했죠 예상했사합니다 근데 전하 딱지 접을 줄 아시나요? 그럼요 3등분을 합니다 아, 이거 종이접기 수업을 해야겠네 저 3등분 말씀이십니까? 4로입니까? 세로로입니까? 어, 길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의 목표는 휴닝카이에요 아, 진짜 오랜만에 좋네 저도, 저 학생 때는 딱, 학교에 딱 딱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학교는 학교 측이 되게 자주 했는데 아, 근데 나 이거 절대 못 넘어 어떻게 안 들었어요? 못 넘어갈 거 같은데 어, 일단은 너는 가망이 없어서 알려줘도 소용이 없을 거 같긴 한데 알려줄까? 네 아, 왜 안 접혀? 어떡해 잡고 있어, 아니에요 야, 얘 안 접혀 오 주니는 안 접히 테이프로 고정하시죠 오 오 그리고 이거는 핸디캡인가요? 이넉히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넣어놨어 좀 딴는 거 같은데? 소리가 다 되잖아요 아! 깜짝이야 아, 됐다, 접었다 야, 이건 이건 아니지 바람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저거는 아니, 테이프를 좀 접어도 돼요? 테이프로 야, 테이프로 좀 수려도 되실 것 같은데 아, 내 테이프 아, 그 사이즈 아니, 이 사람들 테이프로 도배하는데요 야, 우리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쟤를 못 이겨, 태현이 태현 씨를 못 이겨요, 우리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네, 이제 이겨야죠 이제 왕세자 가난 끝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또 왕세자 이기면 도롱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저런 역적들 저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야, 테이프 좀 세지고 있어, 야, 좀 세지고 있어 테이프가 이거보다 더 두껍다 시작하죠 자, 왕세자가 토너먼트 한 번 더 해요 와 저... 야, 아까 반역자들인구나 이런 반역자들 반역 주셨어야죠 바로 정했어 최현이 형 1번 오케이 2번, 3번, 4번 아, 감사합니다 최고 야, 하루 종일 쳐보자 미안하 미안하, 저거 오늘 통은 못 해요 방패와 방패의 대결이에요 거짓말 로우쇼 오케이 소리 없다 안 내면 진 거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성공하겠소 알겠소 그래도, 그래도 범규 도령보다는 낫다 아유 정확도가... 기대도 안 했고 세기는 한 거 같은데 흥미진진 딱지를 맞춰야 되나? 이거... 반나져버릴 거 같은데 아니, 맞춰도 위에 사뿐히 앉잖아 아니... 이거 안 끝나요 아니야, 하시스 동작했어요? 룰로 돌아갔습니다 오케이 어, 누구 차려요? 저인가요? 저 비밀인데 어, 그럼 제가 이긴 건가요? 굿 네,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야, 비닐 이리 와 아, 근데 크기로 봤을 때 안 넘어갈 거 같아 안 내면... 깜짝이야 오, 괜찮은데? 어 안 내면 진 건가요, 바이바이보 고 약간 방어력이 맥스인데 방어력 맥스 공격 에이, 진짜 야, 태웅려 이거 업어치기 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격력이 0이래요 방어력 100이고 공격력 0인데 저기, 입체감이 없이 너무 납작해갖고 아우, 진짜 아, 진짜 딱 방어력 100, 공격력 0이래요 아우, 진짜 대회 나가는 사람들 결심 안 하겠다 자, 안 넘어갈 거 없으니까 네 원하시는 분의 딱지를 갖고 와서 저, 태연 두 형님의 딱지를 갖고 오고 싶습니다 범균은 저는 제 걸로 하겠습니다 오오! 왜? 이거 방어력 이래기거든요 내 걸로, 내 걸로 야, 포기하라고 아! 야아! 킴밍이네! 아아, 못해 아아, 못해 아아! 잠시만 이거 안 넘어갈 거 같은데, 그쵸? 자, 엄청난 방송국였어 자, 휴닝 카이 나오십시오 아아, 나 발 안 움직여 제가 너, 왕왕왕왕 계속 깔아, 뭉갰습니다 야, 저게 재밌어요, 진짜 제 별명이 뭔지 아셨습니까? 딱지왕이었습니다 제발 저도 별명 딱지왕이었습니다 절대 안 넘어가요 무섭이에요, 저거 방 못 치렀네 여기 힘이 좋아서 잘 맞추기만 하면 되겠다, 칼야 과연 몇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시작됐다 우와 이 정도면 아니, 네가 그렇게 당기면 내가 뭐가 되냐고 딱지왕 나 그래도 선전했어, 내 비닐 딱지 키링 카이였어, 뭐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안 내며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공하겠네 좋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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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뒤집어오어 처음엔 또 결판 날 뻔했네 둘이 두꺼우니까 와아! 야! 둘 다 지켜으니까 잘 지켜 이렇게 자리는 그대로 지켜지는 걸로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형입니다, 형님! 조심하자, 형님! 방세사! 반역자입니다! 저희들 믿고 있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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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 도령은 반역자였습니다 다들 재밌었는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더워요 자, 광세훈이 그러면 다음 트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실까요? 네 트루들 별로 안 좁다 여러분, 빨리 오세요 아, 저거, 저거 전하, 저거, 전하 한신, 저거, 저거 조심하세요, 저하 조심하세요 우리 태용왕 세자님, 조심하세요 조심하시옵소서 아, 저, 저 여기 센터, 여기 할까요? 네 와, 야외야, 야외 야외 별로 안 춥다 네, 그럼, 할까요?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게임은 뭔가요? 첫 투구는 바로 신발 멀리 던지기입니다 아, 이제 전문이 재야 아, 이게 쉽겠다 자, 이거 슬리퍼 골려야 되네 야, 이거 슬리퍼 골려야 되네 야, 슬리퍼 골려야 되네 야, 슬리퍼 골려야 되네 원래 원셀러님이 정해주네 신발을 신고 아, 신고 이 따뜻한 거, 기모 있는 거 한 번씩 만져보겠네 어우, 따뜻해 아, 저 지금 더워갖고 우리, 우리 수빈 도령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저 더워갖고 하나 빼고는 다 나쁘지 않네 수빈 도령은 뭐가 갖고 싶은가? 어... 수빈 도령이 많이 추워합니다 많이 추웠기 때문에 저거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짓는 거지? 너무 잘 어울려요 벗기긴 했나? 우와, 너무 잘 어울려 저는... 우와, 이거다 이거 역시 수빈 도령은 고무시녹은 슬리퍼 마음을 굳혔다 휴닝카이는 따뜻한 부츠 그리고 잠시만 수빈 도령은 원래 내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아주 집신이 수빈 도령이 좋아가거든요 아, 죄송해요 그렇지, 그렇지 아싸 그리고 가위바위보 하긴 한 대신 거 가위바위보? 집신이 너무 가벼운데 자 어, 그러면은 슬리퍼 오케이 연준도령의 슬리퍼 그리고 범규 도령입니다 범규 도령의 하이탈 아, 알겠습니다 야, 이거 다 들어봤는데 우와 안 던져져 아니 수빈 도령 어? 그럼 반대로 뒤로 차는 건 어떤가? 오, 괜찮네 이렇게 차면 되겠네 오 어?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여기 모이세요 자, 도령님들 네 그리고 우리 태현왕 세자님 어서 오세요 문설수, 태현 세자님이 정해주시는 건가요? 좋습니다 갈바위보를 하겠습니까? 아,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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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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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희 마지막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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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할 수 있습니다 왕세자님 납시오 왕세자님 허리를 부속도로 숙이신 다음에 돌리셔야 돼요 네 길이 옆에 세주세요 네 자 시작 시작 하나 일 왜 이렇게 느려? 2 공시 너무 커 3 벌써 세상이 어디 갔는데? 7 7 8 8 야, 진짜야 이제 왕이 그동안 왕반을 넘겼어요 끄고! 끄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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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세자님 굉장히 귀여우시네 왕세자님 오케이 방향은 정확했네 방향은 정확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자,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르막 게임에서 눈이 쉽지 않아 시작 하나 둘 열 아, 짤렸어 야 야 야 야 카메라 뒤까지 넘어왔어 아직 정신 못 차려 아 다음이 난가? 네, 다음 결정이 나긴 할까요? 이게 오케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시작 1 어디로 돌아야 돼요? 아무 데로 시작 1 2 2 2 4 수인들이랑은 그게 방에 잡아줬어요 5 5 6 7 4 5 5 5 10 멍사 안에서 마셔야 돼요, 멍사 안에서 마야 돼 멍사 안에서 마셔야 돼요 오 오 오 파야 야, 이거 등도 나긴 하냐? 나 나밖에 안 댈 거 같군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발 시작! 1, 2, 3, 6, 7, 8, 9, 10 10, 됐다 고, 고! 가방 없는데? 우리 다섯 바퀴로 뚫을까요? 다섯 바퀴 오케이 쟤 야, 신발 다 걷어와 자, 태양 도량부터 아, 태양 왕 세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도전 앞으로 야, 앞으로 땡겨, 멍성 앞으로 땡겨 얼마나 땡길까요? 세발작 세발작 야, 세발작, 세발작이야 하나, 둘, 셋 6이 딱 좋다 야, 바퀴하고 10 바퀴? 양심이 있으니까 좀 더 뒤로 땡기자 아,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더 뒤로 해서 다섯 바퀴를 들자 어, 어 나도 10 바퀴는 토할 것 같아 한 이 정도 여기에서 다섯 바퀴 어떤 게? 여기서 일곱 바퀴 다섯, 일곱 바퀴 일곱 바퀴 일곱 바퀴 양심 있게 하자, 양심 있게 일곱 바퀴부터 힘들거든 우리 지금까지 너무 좀 더럽게 했어 오케이 좋습니다 렛츠 고! 파이팅! 파이팅!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됐다, 1, 2, 5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야! 40점! 야, 3점이야, 3점 아, 40점! 야, 체영이 할 거 같은데? 야! 저걸 쳐버려 야, 저걸 쳐버려 자, 진짜 이거 치면 없는 건가요? 점수가? 그냥 하킹만으로 쳐버려 뭘, 뭘 걸어가라? 1억 칠게, 1억 칠게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밀어 그럼 일단 할게요 네 시, 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일곱, 셋, 셋, 일곱, 셋, 일곱, 셋, 일곱. 됐다 하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잘해 자,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환경은 시, 작 하나, 둘,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확실히 여과기보다 더해 고고고 진정, 진정 천천히, 천천히 진정, 진정 야! 아, 어떡해 난 안 될 사람이 형이가 이 때 할 거 같아, 또 이거 할게요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빨리 돌아 셋 고 그래도 어지러운 건 똑같을 겁니다 나물짝이 오! 오! 이건 몇 점인가요? 아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거 판독해 주세요 충북 보소, 만지지 마세요, 우리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충북 세냐? 그러게요 50점 오케이! 50점 오, 50점 컴온, 컴온! 고 고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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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둘, 셋 야, 이거 할만해 할만해, 수빈 누령 멍 속에서, 멍 속에서 멍 속에서 하나, 둘, 셋 고 그렇지 아니, 불 안 나가요, 이거 연준누령 연준누령, 역시 우리 영어랑 마주세자, 연준누령께서 연준누령 태현이, 밧글라 야, 가마트여, 가마트여, 빨리 가마트여 에스컬리터, 에스컬리터, 에스컬리터 에스컬리터, 에스컬리터 마지막까지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태현 왕세자님 이제 태현 신의 왕으로 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왕세자의 자리를 자, 모두 물려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야, 연준누령이 야, 지금 수업 하고 있는데 야, 부근 눈 깔아봐 와, 너무 잘 어울려요 연준누령, 왕세자님 아, 조심하십시오 주인을 찾았네요 어렵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왕임 바꾸자 제가 왕세자입니다 너무 잘 올라 딱, 딱 보고 그럴만한 그릇이 연준누름밖에 없길래 슬리퍼로 준 거지 나는 처음부터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아, 이건 진짜 연준이 왕세자가 될 그릇이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미리 응원하고 있었지 우리 뭘 이래요? 왕 바꾸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왕을 바꾸자고 하는데요, 왕세자 왕을 바꾸자고요? 됐다 역적입니다, 반역자 됐습니다 그럼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시작할까요? 자, 그럼 다음 코너로 오케이 오케이 얘 뭐냐? 왜요? 간신 간신, 간신 겁나 귀엽네 이 쪽으로? 돈 모으고 있는 것 봐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 네? 우리 왕세자 되보니까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내 신하 어딨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우리 신하들 아, 역시 귀여워, 귀여워 연준 왕세자님 다전심을 시키자고요 이 두 명은 반역자인 것 같습니다 무시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하가 아니더냐 반역자는 비키 씨요 아마 제 길을 찰 것 같은데 너는 배드민턴 공으로 잘 지켜오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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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헤헤 원치자님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반역자는 다발이 있어라 뭐야? 다른 일 뭐가 내 침에 눈을 피하느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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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가 갖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가다 안 하느냐 간절한 눈빛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 하, 하 수빈 도일이 너무 갖고 싶다고 어저께 저한테 깃속말 보냈습니다 하, 하, 하 하, 하 아니, 삿 삿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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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험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얼른 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라면 마지막에 정하도록 하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으냐 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가 갖고 싶으냐 아니, 너무 불쌍하다 아까 집신 너그럽고 좀 불쌍하긴 하다 근데 더 불쌍한 건 이걸 줘도 못 할 것 같아서 더 불쌍해 네 그럼 기회를 축하 기회를 드릴까요? 너그러웠다, 이거 역시 너그러우신 왕세장님 아니 제가 봤을 때 이 배드민턴 공 한 번 치면 이제 날아갈 것 같은데 한 번밖에 못 칠 것 같습니다 한 번, 리셋 한 번 자, 그러면 이건 일단 내가 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머리 색깔이랑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네, 이제 나 솔직히 못 고르겠으니까 섞어서 왼쪽, 중간, 오른쪽으로 해서 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중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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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잠시만요, 한 번 더 섞을 거예요 자, 왼쪽, 오른쪽 저 왼쪽이요 제가 오른쪽 하겠습니다 진짜? 다시 골라봐 네, 저 왼쪽 아니, 다시 골라봐 네, 왼쪽이요 어색해요? 저 왼쪽 왼쪽이요? 그대로 돌게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서 보시죠 아 왼쪽 아싸 수빈이 형이 수빈 도령이 나한테 다시 골라라고 할 때 확신을 얻어 아, 왼쪽으로 가야겠다 물쓰니까 그게 근데 태현 도령이 축구를 진짜 잘해요 사실 이거 해도 아마 잘할 거예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순서는 어떻게 하나요? 자, 순서분 배달 даже 하나, 둘 Detroit 하나, 둘, 셋 하나, 둘, 열 3 2 3 4 떡만둣국국 맞네 ct만 떼어으니까,집만 뭐, 괜찮은데? 오오 오, 계란껍질 들어가는데 이제, 야 파, 파, 고명, 고명 야, 마지막에 Ne Не Не 조금만 떼어낼까, 조금만. 오, 괜찮은데? 오, 계란 껍질 들어가는데. 야, 파, 파, 고명, 고명. 야, 고명, 고명, 고명. 고명이 뭐야? 야, 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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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명.